아 미쳤다 아 굿모닝 아 피부 땡겨 아 스캔도 다 썼어 아 진짜 나 평소에 화장도 안 하는데 오늘 데이트니까 오랜만에 화장 좀 한다 끝 머리 좀 잘 됐지 않나요? 새로 신발 샀는데 이거 신고 가야겠다 펌프 쌤 이야하 예쁘죠 여름에 그냥 막 신기 좋은 그런 구두예요 여기는 이렇게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앞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신고 가야지 예쁘다 미션 오늘 오랜만에 화장했는데 check 김 기사 운전을 아가나나나나나나빛나나나나나 이러고 ㅋ ㅋ ㅋ ㅋ ㅋ ㅋ 톡 기대된다 30분 기다렸어 맛있겠다 우리 일본에서 먹던 것 같아 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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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맞지 메뉴 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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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들린 오픈 완성 말랑하게 뒤쪽에 있는 곰돌이 가격은 종이라고요? 베시 한 번만 보세요 골든바디 진주 가방 진주 가방 자기가 오늘 분명히 무난하게 입고 온다고 했잖아 무난하게 입고 왔지 무난하게라고 했잖아 왜? 안 맛있어? 앵글버드 같은데? 아 내 이걸로 줬어 날씨가 진짜 좋다 날씨가 진짜 좋아 날씨가 진짜 좋아 쨘! 뮤지컬을 다 보고 나왔습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완전 감동적이고 그리고 팬덤은 워낙 유명한 뮤지컬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규현님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여자 주인공 분도 너무 잘하고 자기는 어땠어? 좋았다고 합니다 둘 다 너무 감명받아서 너무 지루할 틈이 없는 뮤지컬이었어요 나 근데 좀 약간 소질 있는 것 같아 스카이 캐슬 때부터 난 느꼈어 내가 맨날 따라 하잖아 그래서 아직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집에 가서 치킨 시켜 먹을 거예요 다 구겨졌어 한 번씩 하면 돼 다 구겨졌어 한 번씩 하면 돼 대단하다 우주 그러니까 다시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구지? 요원이었나? comb 2회 또 다시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빛을 넣어서 이쁘다 빛이 핫 영광으로 어떻게 시킨지 3분만에 나오지? 어떻게 시킨지 3분만에 나오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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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밖에 가요? 아우! 너무 맛있어 300m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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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델 엔지님이에요 안녕! 또 말랐어 매일 말라있어 놀랍게 또 말랐어 시켜받게 퍼뜨려 종ieri 2개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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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우!!! 진짜 편하죠? 근데 되게 좋아해요 안 달라붙고 흐들흐들하니 진짜 편하죠? 근데 안달라보고 투들투들한 근데 이런 팬티를 뭔가 처음 입어보지 않아요? 왜 남자들만 이렇게 편한 팬티를 입을까? 남자들만 맨날 저렇게 입잖아 너무 예쁘다 음 하트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오 진짜 시원해 보여 오 좋아 오 예뻐 예뻐 여름에 머리 말린데 얼마나 더워 가만히 진짜 웃겨 그리고 패티도 없는 날 들러붙잖아요 샤워하고 뭔지 알지 그거 돌돌 말리는 거 팬티 입을 때 그리고 물기 때문에 너무 편해 보여 예쁘다 예쁘다 또 시청자 더운 maya 이제 저도 만나자 소 finals 아 Pose 에그 조보가처럼 저 조고가 나한테는 핏이 안 저랬는데 이렇게 바지랑 입어도 너무 예쁘네요? 좋습니다. 어구! 어구! 예뻐 예뻐. 무슨 저렇게 웃는 게 예쁘지? important. 재미있는걸entin 일찍 이렇게 다 Антон dau, 좀 더 원합니다! 이번에 또 조금 더 원하는 걸 좋아해요! 보 donations하시니 그래도 전체 아이들이하러 요리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전에 만나요! 에이터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팬에서 만나요!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도착해주세요! 이것은 정말 정말 신발! 생일수입색이 찾고 가기 disciplinary. 그니까 뭐 you ever gonna need seeing clothes that I've never seen I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I get you I love you electric Always you I love you electric Electric I love it how you love you 너무 아파서 아 진짜 변기에 앉지도 못하고 어머 인생은 보통의 연속이에요 아 근데 뭔가 조금 약간 몸살기처럼 이렇게 입는 거잖아요 단독을 너무 아는 척이 3개 더 3 여기가 뭔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근데 얘기한 것처럼 엉덩이 스며들면 계속 길러도야 좋아져요 그 만절로 아 꼬말말말로 하니까 좀 괜찮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 번 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상체를 부셨습니다. 오늘 상체를 부셨습니다. 배고파 뭐 먹지? 오늘 뭘 해먹을까? 아니야 너무 힘들어 매일 머릿속에 여러가지 생각이 공천합니다 안자국 쪽에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라샹고가 먹고 싶다 마라샹고가 1000칼로리가 넘는다는데 알고 계세요? 그걸 듣고 다녀요 뭘 시키겠어요 너무 슬퍼 그래서 맛있구나 미세먼지 진짜 심한데 암흑의 도시 같아 상생 seguro 이번엔 암흑이 암흑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미니냄새가 튀기지! 오오! 오오! 어떡해! 유카츠 시켰지! 맛있겠쥬? 맛있겠죠? 너무 맛있어! 꿀맛이다. 큐카트에 소스 살짝 찍어가지고 와사비를 올려서 먹을까요? 너무 맛있다. 음 진짜 녹린 맛. 다음은 마요네즈 소스. 음 음 음 음 음. 진짜 눈이 풀리는 말이야. 음 음 음 음 음. 진짜 눈이 풀리는 말이야. 왜 뭐 뭐 뭐. 다른 면은 저도 해면대 주특기예요. 침프 작전 이건 해면대 전문이에요. 해면에는 첫 번째 템 미션. IBS는 침프 작전. 너무 떨렸다. 아 또 북에서. 아 또 IBS 자체는 자신있다. 굿모닝. 굿모닝. 저 감기 걸렸어요. 아니 며칠 전부터 깨서 기침이 너무 심하더니 감기가 걸린 것 같아. 콧물이 엄청나고. 그래서 원래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본집에 가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오늘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인스타 같은 거 막 보다가 이유를 시켰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리고 너무 혼자 있는데 아파가지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요. 떡. 맛있겠다. 인절미. 바람떡. 영양찰떡. 시루떡. 호박 시루떡. 제일 먹고 싶었던 거. 영양찰떡. 어제 광찰보들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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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먹어야지. 통통해. 무슨 색을 먹을까요? 흰색이요 진짜 기억이 생겼다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이걸로 아주 맛있는 제 비장의 요리를 해먹을 겁니다 살짝 좀 딱딱해졌어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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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아이스크림 간은 마찬가지로 제 비장 여러분이 페이크가 fueron 잘 안될어요 와 진짜 쫀득쫀득해. 와우. 아 뜨거 뜨거. 아 미쳤다. 음 너무 맛있어. 인절미보다 10배는 맛있어. 완전 맥주가 생각나는 맛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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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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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